안녕하세요. 디자인센터장 강문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업혁명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창업혁명,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창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추격하고자 유럽과 미주, 아시아에서 창업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은 그런 창업혁명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금부터 저희가 했던 일을 살펴보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창업센터를 올해 기획해서 12월 중에 개관하고자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사실 DMC 창업센터, 그리고 패션창작스튜디오, 서울 세활용플라자, 이렇게 업사이클 분야, 패션 분야, 디자인 분야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과 지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여러 시설들이 있고 저희가 한 30개 정도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했던 그런 공간들과 유사한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기관도 한 70군데를 저희가 리서치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룩셈브로크의 시설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럼 왜 창업센터가 필요하고 디자인재단이 그것을 해야 되는가 디자인 산업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에서는 디자인 특화된 그런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글로벌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센터에서는 청년 디자이너와 컨설턴트 저희들이 국내외 최고의 컨설턴트를 연결하는 연계에서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고 인큐베이팅 캠퍼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스타트업이라는 스펠링을 가지고 키워드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디자인 스타 트레이닝 유니버시티 플랫폼 디자인 스타를 육성하는 창업대 플랫폼 그러나 제도권의 그런 교육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창업센터가 돼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발해서 지원하고 또 졸업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네트워킹으로 그 선배님들이 오늘 나온 연사님들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후배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멘토링해야겠다 하는 모델로 가야겠다. 그리고 특히나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특히 디자이너들이 기술과 문화예술,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융복합하는 데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창업센터가 포지션을 할 것이냐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타 육성 프로그램을 저희의 가장 차별화 전략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S 스타트업, 서울 스타트업을 기술적이나 또 마케팅적이나 또 금융 지원해서 스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디자인 재단과 DDP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국내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훌륭한 컨설팅, 자문,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지면에 홍보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대 매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디자인 재단, DDP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미디어와 저희가 하고 있는 트레디쇼, 전시, 페어 국내의 국제적인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유통망을 개척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입주 기업에 공간을 주는 것이 저희의 창업 지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외부의 인원도 회원으로 저희가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대학 창업 동아리, 또 외국인, 또 시니어 창업 그리고 기타 파트너스들까지 회원으로 저희가 회원 멤버십을 운영하고 거기서 입주 기업 중에서도 S 스타트업을 선발 해외 진출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겠다 해서 공간과 멤버십 등등의 혁신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무엇인가 재단은 디자인 특화 콘텐츠 또 창업센터의 특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들의 10년간의 콘텐츠고 또 내외부의 국내외의 멤버십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재단의 리소스 DDP, 전시, 페어, DDP 스토어, 판매 유통 그리고 인력 자체도 DDP를 기획했고 또 패션 위크, 디자인 위크를 참여했던 직원들이 리소스를 활용하여 분야별 파트너십을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디자인, 기술, 법률, 미디어, 글로벌 시장에 있는 파트너들과 구축을 해서 구축되었던 것도 활용하고 결국 저희들이 큰 아주 훌륭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꼭 스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콘텐츠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나하나 모시는 멤버들, 입주기업들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스페이스, 공간의 기획 그리고 우리들과 커넥트가 되는 내외부의 네트워크 커뮤니티들이 다 저희의 콘텐츠입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처음 선발부터 모집을 해서 1차 심사를 하고 또 멘토링 교육을 해서 2차 심사를 거쳐 워크숍을 통해서 개관행사 때 우수기업들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기업들마다 분야별로 혜택과 모집 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맞춤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실전 창업 강의가 그 전에 관행이었다면 케이스 스타디, 워크숍, 액션 그리고 팀빌딩,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필요한 기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도 콘텐츠인데요. 크게 보면 저희들은 4가지 카데고리로 봅니다. 멤버십 어피스, 그리고 코워킹 라운지 이것은 외부인도 와서 할 수 있는 코워킹 라운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앱, 그리고 커뮤니티 스페이스 오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 스타일을 육성할 수 있는 창업 대학 플랫폼을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 기법에 의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의 콘텐츠 그리고 각 공간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믹스를 적절하게 업티멈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플랫폼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입주부터 선발, 그리고 졸업 그리고 다시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스타들이 그러한 플랫폼을 짰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이러한 로드맵으로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경진대회, 준비 예비, 심사 선발 그리고 창업 캠퍼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졸업을 해서 스타가 되시고 저희는 그 글로벌 디자인 스타를 저희 디자인 재단의 보물처럼 여기면서 또 여러분들과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 같은 후배들을 키우는 선배들이 다시 저희들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대 앞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입주자 또는 멘토, 컨설턴트, 파트너로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업혁명의 주인공 바로 글로벌 디자인 스타는 여러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